좋아요, 구독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공략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공략주, 제가 AS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일 공략주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왔거든요. 먼저 AS 종목 새비캠 하나 해드릴게요. 새비캠, 제가 맨 첫날 새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 때 같은 폐건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고 새비캠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매수가 아마 그 당시 7%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비캠,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주면서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10만 원 이상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앞에 8만 원, 이게 뭐 연중 최저점이긴 하지만 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이건 더 사도 되고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만 원 터치는 안다고 9만 원 선에서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가 빠졌죠. 그래서 1% 빠졌는데 잘 보면 은봉이 나왔지만 이제 아래 꼴을 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려고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을 하고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여기서 박스를 하루 이틀 저 끌다가 올라가던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어버리면 목표가는 이거는 한 앞에 고점에 한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실적 내지는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향후에 목표가 15만 원 정도를 연말까지 보고 그냥 가져가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10만 원 선에서도 봤는데 9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면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9만 원 오늘 이제 9만 1,200원인데 내일은 갭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갭 상승이 안 나온다면 뭐 무난하게 보압에서 플러스마인 산업을 시작한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길게 한번 보셔서 연말에 한번 저랑 웃으면서 한번 우리 세비캠으로 수익률 자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내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들어갈 때 오늘 급등한 종목 내일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오늘 막 상한가를 친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시가에 붕 떴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단탄매매보다는 장기로 꿇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를 추천을 되게 잘해드려요. 가격이 비싼 거 중에 하나 나노 신소재 이제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나노 신소재 무려 오늘 5% 가까이 4.9% 그러니까 거의 5%죠. 5% 정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노 신소재 아시겠지만 2차전지 중에 양극재, 응극재가 있죠. 응극재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에코처럼 많이 올라갔으면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10배가 올랐으면 들어갈 타이밍이 없겠죠. 근데 차트를 한번 보면 옆으로 지금 15만원 선 14만원 이 정도에서 박스로 이렇게 끈다고 보면 지금 이 업종이 이제 관심이 없는 업종이면 뭐 15만원이 아니고 앞에 저점이 12만원에도 충분히 또 갈 수가 있겠지만 이게 관심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12만원까지는 내려가야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오늘 은봉을 맞아서 15만 6천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에만 매수를 하더라도 앞에 고점은 어떻게 돼요? 20만원 정도가 되죠. 20만원 선까지만 가더라도 꽤 큰 수익이 나요. 근데 20만원 선이 아니고 우리 나노 신소재는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죠. 나노 신소재 굉장히 고첨단 그런 이름이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15만원 선에 매수를 했는데 20만원 선을 뚫고 연말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대장주 역할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에코프로처럼 15만원을 시작해서 1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나노 신소재로 한번 연말장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대체제, 보완제로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가 보시고 똑같이 지금 20만원, 21만원 대비 15만원이면 한 30% 정도가 손실이에요. 그럼 다른 종목 내가 30% 손실이 난 종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 나노 신소재로 들어가면 이제 21만원에 매수하신 분이 본전이 올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종목의 30% 손해가 빨리 복구가 되겠죠. 그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구독